우리 은아는 아역배우 출신이였는데. 초등학생 때는 연기회사의 연습생이었어요. 소영아! 왜 왔어? 일단 멋지다. 소영아, 닭 못 봤니? 아까 맏에서 산 거. 몰라. 엄마 또 거기 두고 온 거 아냐? 엄마 깜빡병. 어, 그랬나? 오빠의 연습생이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냅니다. 재벌가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바친 사람의 복수극이다. 더러운 뒷거래,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자.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냄이랑 나랑 같이 팀을 꾸려서 연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연습생 때. 나는 연습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엄청 어리니까 성중기 막내 아들이 시라클로 데려다주고. 진짜? 그러면 지금 성중기 씨가 기억을 하나? 하겠지. 너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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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그러면 그때 나였다고 얘기해줘. 그래. 우리 준기 오빠한테. 코드해 볼까? 준기 오빠, 저 아는여고 졸업한 은하인데요. 저희 아는여고 동창생들이 다들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 동창에 놀러와주세요. 오빠야 저도 너무 기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